1%대 성장률과 꺾이지 않는 실업률 등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긴급재정경제 명령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박준식 기자입니다. 올해 2% 성장도 기대하기 힘든 대한민국 경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년 우리나라 기업 24개 중 14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이상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경고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대학교 김태기 교수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 승인 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바 있고 지난해 말에는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급등과 관련해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90년대말 외환위기 때 재경부를 맡았던 이규성 전 장관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에서 공직자는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일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태기 교수는 모든 정부의 승패는 직권 하반기 경제정책이 좌우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